닥주임! 닥주임! 닥주임도 마음을 곱게 써야 돼. 안 그러면은... 안 그러면 뭐요? 어? 안 그러면 뭐냐고요. 야, 저거 왜 저러... 야, 닥동규 형 너 취했어? 취했으면 어쩔 거고 안 취했으면 어쩔 건데요. 어? 가니까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니까. 까! 까요! 까요라고 했어. 내가 들었어요 형님. 요라고 했어, 내가. 아, 요즘 것도 아주 무섭다, 무서워. 어? 아, 뭘 이렇게 까칠하게 굴어, 웃자고 한 얘기에. 그러다 너 시집 못 간다. 작가님, 말씀이 좀 너무 심하시네요. 아! 둘이 동감이구나. 뭐 같은 처지라고 편드는 거야? 야! 야! 왜 남의 인생 맘대로 퇴고질하고 자빠졌는데. 도대체 누가 너한테 참견할 권리 줬는데. 이... 야, 너, 너... 태고는 네 원고에나 해. 하긴 뭐. 태고도 안 하지, 너. 야. 야! 너 미쳤어? 약간. 시집은 못 가도 어딘 가긴 갈 거거든 내가. 하... 나 3개월 뒤에 죽어요, 암이라서. 지집보다 자기 먼저 갈 거라서. 마음을 잘못 써서 그랬나 봐요, 작가님 말처럼. 해직 잘하세요. 먼저 갈게. 어이, 어이. 저는 nic